왜 쫓아오는 거에요? 왜 쫓아와요? 지금 여기까지 쫓아 놓고 얼꺼니에요 알았어요. 쫓지 마시고 가시라고. 저도 돌려서 갈게요. 가시라고. 왜 쫓아오셨어요? 아니 쫓아온 거 아니에요. 가세요. 아니 가시라고요. 아 그럼 왜 쫓아오냐고요? 아니 쫓지 마세요. 저도 갈 거니까. 왜 쫓아오시냐고요? 왜 쫓아오시냐고요? 그럼 왜 쫓아오시냐고요? 가세요. 왜 쫓아오셨어요? 어디 소속이세요? 어디 소속이냐고요? 용산 07 우리 미친 거 아니야? 왜 쫓아오시냐고요 왜 쫓아오시냐고요 왜 쫓아오셨어요 아 쫓아온 거 아니에요 가세요 오오오 아 가 왜 쫓아오는 거예요? 왜 쫓아와요? 왜 쫓아와요? 지금 여기까지 쫓아오는 월권이에요 알았어요. 쫓지 마시고 가시라고 저도 돌려서 갈게요 왜 쫓아오셨어요? 아니 쫓아온 거 아니에요 가세요 아니 가시라고요 왜 쫓아오냐고요 왜 쫓아오시냐고요 왜 쫓아오시냐고요 왜 쫓아오셨어요 어디 소속이세요? 어디 소속이냐고요 용산 07 용산 07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지나가세요 갈게요 왜 쫓아오시냐고요 쫓아오든 저 오세요 네 데뷔 오 당신은 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